아 이거 왜 이렇게 빛이냐 잠시만요 이렇게 이게 빛이 넘쳐요 빛이 지방을 비춰서 네 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윤석열 딥채입니다 아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많이 봐주셨잖아요 많이 봐주셔서 오늘은 두 번째 이벤트를 할 것입니다 첫 번째 이벤트는 바로 여러분들 하시던 제가 자동차 구매 이벤트 있었잖아요 1일이 그 두 분 진짜 축하드리고요 오늘의 추석 이벤트입니다 두 번째 이벤트의 추석 이벤트라는 건 오만너키드 카드입니다 윤석열 딥채의 페이스북에 문제를 다 푸신다면 근데 사람마다 각각의 문제가 달라요 네 근데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풀면 다 맞추신다면 그때부터 교육이벤트 카드 5만원 드립니다 한 문제당 틀리시 4만원 교육이벤트 카드 드리고요 3만 2개 틀리시 3만원 교육이벤트 카드 드립니다 네 여러분들 주의하세요 꼭 10문제를 맞춘 사람의 위기는 대박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진짜 퀄리티나스 10월 추석 이벤트입니다 그래서 방송도 많이 안 찍어서 여러분들 너무 죄송하구요 어쨌든 여러분들 많이 부탁해 주셔서 감사하겠구요 그리고 제가 한 추석 날 밤에 그리고 이제 이제 가야 되잖아요 이제 일곱시 몇 분 정도의 밤이 됩니다 자 네 완전 LPG 노래죠 그래서 그래서 오늘은 윤서의 오프닝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내 이름은 윤서TV채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줘 안녕 짠 이렇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좀 오프닝이 좀 다를 수도 있는데 근데 제가 편집을 컴퓨터 편집을 해야 하는데 형이 지금 컴퓨터 게임하고 있어가지고 못해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에게 완전 좋은 경우를 여러분들 아주 감사했습니다 이번 다음 부모ễ hose 다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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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러시게 글쎄요